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구르고 회전하면서 어느 천체에서나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는 고슴도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. 이 고슴도치 로봇은 정육면체 모양의 모서리마다 완충 역할을 하는 공 모양의 장치가 달려있고 내부에 속도 조절 바퀴가 있습니다. 고슴도치 로봇은 어느 면으로 착륙하더라도 해성이나 소행성 등 천체 표면으로부터 로봇 몸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굴려다니면서 지표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. 이번 프로젝트에는 나사 Z추진연구소와 MIT 스탠퍼드대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향후 로봇의 작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.